돌리와 친구들 와! 와! 하하하!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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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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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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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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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송구니가 커! 발톱이 날카롭고 털이 넙 새롭게 아! 늦대요! 아! 아! 똥똥 누구야 말해줘 똥똥 누구야 눈앞에 누구야 코가 뭉뚝해 지느러미가 날카롭고 이빨도 아! 상어잖아! 아! 똥똥 똥똥 누구야 봐봐 말해줘 똥똥 누구야 문앞에 누구야 머리가 커! 이빨 날카롭고 손이 작아! 아! 치렉스잖아! 아아 carta 무서워 거기 누구 있나요? 좀비인가봐요 아직 거기 있어 토미 가서 확인해봐 나 무서워 토미가 말했어요 내가 갈게 돌리가 맞먹었어요 아무도 없네 그럼은요 소리가 또 들리네요 아니 이런 해골 괴물이에요 자니 바로 너였니? 바로 너였니? 받아라 자니 해골이 어디갔지? 해골이 어디갔지? 달려 우리 토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봐요 우린 이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 토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가 중 carte penny앨물 좀 읽지마 hub 네나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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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도리와 판다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존이는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네 스쿠터 나에게 줘! 존이가 말했어요. 도리와 판다는 속상했어요. 더 시끄러워졌어요. 스케이트는 안 돼! 존이가 말했어요. 나에게 줘! 그리고 이건 뭐야? 존이에게 한 수 가르쳐야겠는 걸 판다가 말했어요. 얼른 얼른 뛰어! 아니, 이런! 존이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고슴도치 자동차가 쫓아가기에 최고네요. 우리 아저씨 조심! 고슴도치가 차에 기름 넣는 것을 깜빡했나봐요. 그렇죠. 경찰을 쫓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어디 한번 도망가볼까요? 판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존이는 아주 얕게 자는 잠버릇이 있거든요. 보아하니, 토미가 아이디어가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빨리 찾아야 해요. 혹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드디어! 돌리와 친구들은 안전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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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